yasa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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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 플레이리스트 나까지 공개됐나? 지금 8시니까 나 못봤어 8시, 그게 막 시간마다... 근데 내가 8시거든 그러면 8시 나왔겠다 지금 나까지 나왔겠네 happy one to some day yasai 일일 칠 데이트는 저희는 막 뭘 먹어야 되나요? 127대1 7면조 약간 그런 거 정해도 재미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정해도 재미있겠다 아 127면조 127면조 그리고 또 127대1을 기념해서 우리 시즌이들이 선물을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잘 보셨어요?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약간 좀 특별하게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제 막 굉장히 좀 신박한 테이블이 하나 나왔었죠 네 근데 그 테이블에서 춤도 추고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세영이가 춤을 췄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궁금했던 게 연습을 하면서 도영이가 조커카드였잖아요 네 도영이가 왜 조커카드였어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거 지금 성인극하는 그런 거 아니 나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 어 그런 거 진짜 잘 모르겠어 아 그래서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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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1, 2, 7만원의 조커 아 나쁘지 않네 오늘 민들 진짜 도영이 MC 고생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크 혜선이도 두 팀 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나머지 멤버들도 조금 적당히 고생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그거 얘기 좀 하고자 그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저희가 1, 2, 7 데이를 위해 미리미리 가짜 가짜 맞아요 그 했는데 가짜 방에서 찍었나요? 네 네 맞아요 네 네 좋은데 좋은 평수 차이가 좀 있죠 여러분 방마다 누구방이 제일 나은 방인데 어 아직 다 안 나왔죠 네 거의 다 나왔어 제 방이 제일 넓죠 테리 형 방이 아직 안 나오지 않아 테리 형이 마지막이죠 제일 작아도 될 것 같은데 안 나왔나요? 형은 몇 시인데? 시간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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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퇴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시? 6시? 아 나왔겠다 아 형 몇 시인지 모르지 그럼 10시 나도 10시 10시가 누구야? 내가 10시였던 것 같은데 밤 10시? 아 밤 10시 아 그럼 너가 나왔구나 아니 아니 몇 시부터 시작하는데 호찬이가 시작하지 새벽 1시부터 시작했다고? 1시에 하고 아침 8시에 다 시작했어 유탈 테리 형 플레이리스트 아 내가 10시였던가? 난 10시였어 아 진짜 아 나는 이게 사실 막 8시에 어울리는 노래 이런 건지는 사실 모르고 그냥 내 플레이리스트 적었거든요 아 근데 너의 플레이리스트에 아마 8시에 좀 맞지 않을까 싶어 아 그런가? 응 퇴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차 막혀서 안에서 파티하는 거 거기서 나 스텝백 음 자주 들으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 비켜 비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가온 차트가 또 이름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아직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온 차트의 마지막 뭔지 알지 아 그렇죠 이름이 바뀌니까 이름이 바꾸기 전 가온 차트에서 상향 받는 거는 저희가 진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또 설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네 설날에도 떡국 맛있는 거 드시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고 이제 또 다음에 이제 또 멤버들이 또 이제 출격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계속 플레이리스트도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hebben die Sabbath day happyячilen 125 127 또 направ인으로 127로 시작하다 127 127 127 127 127 楊임 4 5 5 4 5